올해도 역시나 옥수수는 한 500개 정도 심어 놓고 매일매일 따먹고 있습니다. 요게 3가지, 4가지 품종을 심은 건데요. 옥수수 씨앗을 사가지고 한 봉에 보통 4천원, 5천원씩 주고 제가 씨앗 뿌려서 뭐 좀 키워서 심은 건데요. 흑찰옥수수랑 또 오색옥수수랑 미백옥수수, 하얀거, 그리고 초당옥수수 요렇게 4가지를 심어 놨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요렇게 따기 시작인데요. 요렇게 술이 거의 다 요렇게 되면은 따는 거랍니다. 요거 따는 식이 놓치면은 딱딱해지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읽는 대로 순서대로 요렇게 따는 거랍니다. 보통 하루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따서 쪄서 먹으면 맛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요렇게 옥수수를 따고 있습니다. 삶아서 맛있게 쪄서 지인들 나눠주면 엄청도 저 좋아해요. 잘 드시고 그런답니다. 요쪽으로 나가볼까요? 요기가 저희 우사 예전에 우사였던 자리인데요. 밖으로 나가볼까요? 하늘은 하늘은 맑은 그 자체입니다. 영상 찍고 오늘도 옥수수 딴 날 하고 영상에 담아요. 요기가 쭉 옥수수 심은 거 요런 거 다 따야지 됩니다.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도 화이팅! 하늘은 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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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